피해의식을 지내는 학생의 공격적인 행동. 피해의식을 가졌다. 사살건건 따진다. 그것도 왜 이떠다 따졌다. 왜 따질까? 그 근본이 다 저는 근본이 그 슬픔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보다 크지?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이렇게 싸우지?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돈을 못 벌어지지? 뭔가 슬퍼.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다, 불공평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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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임이 그렇게 돼야 미뤄가 돼. 그래서 자꾸 따져요.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는 애들하고 우리가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? 우리가 이길까요? 더 우울한 쪽이 이깁니다. 더 우울한 쪽이. 선생님이 더 우울하시면 선생님이 이겨요. 그럼 선생님이 선택이에요. 그렇게 배경을 알면 좀 우리가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4 healthy. ijah